제가 직접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전원 스위치 다시 해봐 아 맞다 오픈 어! 오픈! 불 꺼 봐 서희야 아니 불을 끄라고 서희야 불 꺼줘 아 내가 바꿀게 뭐야 여기只有 빤짝 빤짝 elements 조금 이따가, 조금 이따가, 다시 하자 네 자 이거 마우스, 저기 키보드 좀 데le 전원 끄게요. 가만있어. 전원 끄겠습니다. 이따가 다시 할게요.